사람한테 띄는데 7만원이면? ㅈㄴ나 싸지 와 덕치 아니야 아니 씨봐 씨봐 아니 아 씨봐 아니야 아니야 아 왜? 아 왜그래요? 태권도 태권도 아 태권도 뭐 몇 달인데? 3단 3단 아 종대표 씨 봐 자 시청자를 시청자 대표에서 맞는 거라고 생각할게요 네 시청자 봉철이 시청자 대표에서 맞는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عد다. 소리 났다 소리 났다 소리 났다 소리 났지 소리 났지 소리 났다 소리 났다 소리 났다 소리 났다 나 안 돼 나 안 돼 나 안 돼 왜왜왜왜왜 아니 방송 재밌는게 프로방송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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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소리 너무 시방이 났어 아 꿀방으로 해줘 꿀방으로 해줘 딱방으로 해줘 왜왜왜왜왜 3개나 때렸는데 아니 진짜 왜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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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